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교복이 좀 큰 거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잘생겨서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잘생겼네. 야, 이진명 내 일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니, 내 돈 나갔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왔는데. 너는 나랑 일하는 게 안 불편해? 하면 할 수 있지. 난 불편해, 이씨. 야, 됐고 빨라 끼워, 이씨. 가이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쪄야지. 난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삐삐. 끝. 이게 내 차다. 차 받았다는 게 세탁소 차야? 형, 우리 아빠 차가 세탁소 차지 뭐. 아, 그렇지. 제임스가 좋아할까? 그럼. 한국 드라마 영화 덕후 제임스. 어디 한번 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보여줘볼까. 이게 아주 영어 좀 한다고 힘이 잔뜩 들어갔네. 야, 우리 이거 끝나고 한 잔. 바라비리뽑. 아니. 절대. 에베. 제비스. 하이, 제임스. 하이. 하이. 나이스 미치 유. 나이스 미치 유. 웰컴 도 부산. 하이 맨. 하이. 하아. 파 파 파 파인. 고고고고. 그거! 오케이, 렛츠고. 갑시다, 좀. 야, 빨간불이잖아. 아, 파란불로 바뀌니까 지금 출발 준비하려고 그 소리 아이가. 여름아, 안전운전하자. 안전운전하고 있구나, 지금. 엄청 조심스러운데. 야, 조용히 하고 천천히 가자, 어? 알았다. 마, 쳐돌았나, 운전 떡띠 안하나, 직구석이 처박혀 있으라, 이마. 야! 미쳤나봐. 아, 씨. Sorry, are you okay? Sure, but he's not okay. He's okay, don't worry. 아, 씨. 어떡해. It's normal in 부산. 놀랐어, 제임스? 제임스, 이건 일종의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야. 민정아, 통역해줘. 씨, 정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해? 정이 영어로 정이지 뭐. In Korea, we call that 정. 정? 응. Have you watched The Kingdom on Netflix? Kingdom? Of course, I really love that show. I'm always on Netflix. 가자. 이제 들어가자. 오늘 부산에 귀신 없다. 그렇지? Let's go. Let's go. 뭔데 저거? Sorry, 제임스. They are stupid. 에이, 뭐 생각보다 하나도 아까무섭네. 재밌었지, 제임스? Brother, Korean zombie, good. Very funny, funny. What do you call that? Targona. Also, Squid Game is my favorite. Squid Game, absolutely. By the way, I want to ask about the rules. I couldn't get it all. 어, 한 번. OK? 아, 됐어! 내가 이겼어! 됐죠? 됐다, 아닙니까? 응. 어휴. 아, 눈치 없는 자식. 이리스. 네 이거, 안 계는데 뭐야? 이 차감은? 이리스. 정 제임스 국재미야야 국재미야! 왜왔노! 왜왜왜왜! 하지만? 우리에겐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경쟁이다